자 다음은 신한생명 신한 라이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어떤 내용으로 되는지 설명드릴게요 신한 통합건강보험 1 그 다음에 유 신한 모아 드림 건강보험 신한 위너스 경영리인 정기보험이 있어요 신한 라이프 건강보험이 출시가 되었구요 신한 통합건강보험 1 업계 암진단비 보험료가 저렴한 9600원 이거 갱신형이겠죠 일반화 2000만원 일반화 2억까지 연령 구분없이 일반화 2억까지 일반화 2억까지 KB 손 어 예예 저기 어디죠 어 제 삼성화재도 6억짜리가 났죠 암치료비가 네 근데 이거는 뭐 무조건 진단비가 나오는게 아니고 치료를 받아야 나오는거구요 일반화 진단실 2억까지 한 번에 나오는거 한번 어떤 내용인지 저 보호망이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2억짜리면 오 너무 좋네요 오늘 가입하고 내일 진단받아도 바로 보장 오 좋네요 3대 진단비 바로 보장 예 그러면은 감액기한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1년 미만시에 하지만 면책기한은 없다는거죠 바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암치료비도 통원시 80만원 오우 되게 좋네요 도양생명 70만원 아까 디비생명 70만원 하지만 신한생명 80만원 암통원비가 오우 신한생명 매우 좋네요 암치료치료비 20만원 상급종합병원 60만원 합의 80만원 네 신한생명 요즘에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24년부터는 점차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점차 그 손해보험이 생명보험이 점차 좋아진다구요 생명보험이 좋아지다 보니까 앞으로 손해보험 손해보험 이제 손해를 걱정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손해보험이 손해보험보다 생명보험이 정말 대박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예 그래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 구체적으로 아실 필요가 있다 요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신한거 지금 1시간 30분 정도 했는데 아직 절반 남았네요 좀 빨리 할게요 2시간 안에 끝날 수 있나 모르겠네 2시간 반이면 너무 지루하잖아요 좀 지루하시죠 우리 구독자님들 지금 100명 넘게 보시는데 네 제가 제 얼굴이랑 뭐 유머러스 하지 않지만 공부마다 보니까 우리 100명 넘는 구독자분들 지금 좀 지루하실 것 같아요 지루해도 돈이 되고 살이 되는데요 공부하셔야죠 네 자 신한생명이에요 신한생명 같은 경우는 네 3%부터 100% 질병장애 일반 6천만까지 되구요 간편도 6천만까지 된다 요런 부분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1호종 수술 관계없이 100만원 보장이 되고 1호종 수술비가 관계없이 1조 2종도 100만원 되나요 말이 안될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볼게요 1호종 분리형 수술된 특약 그 신수들도 뭐 1,8조 이런게 같이 나와있겠죠 삼성화제처럼 그 다음에 I49 47, 48, 49 신발세도미 조동 반차선 빈매 그 다음에 부정매 이런게 천만까지 된다 네 된다는거 네 신한이 요즘에 좋은거 같습니다 자 신한통화건강보험 일단 40세 기준으로 일반암 진단비가 보험료가 9600원 20년납 네 20년납 어 20년납 이게 20년납 20년 갱신형인거 같은데요 일단은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일반암 진단비 9600원 남녀특정암 1300원 소외감 진단비 528원 요게 나온다 40세 남자 20년납 종심만기 어 그럼 비행시형인가요 20년납이 어 그럼 매우 저렴한 편인데 네 보험료가 11,000원 어 괜찮습니다 자 신한통화건강보험 원 어깨체제수준의 암진단비 원 그래서 일반암 진단비 만원이면 가능하다 다른 생성봉사는 거의 12,800원 정도 어 매우 저렴하네요 그래서 신한 라이프가 암진단비는 매우 저렴하다 요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령 구분 없이 가입 한도 그 다음에 일반암 진단비 최대 2억까지 일반암 진단비 2억까지 와 이거 어깨의 누적이 얼마인지 제가 내일 어 화요일날 1월 2일날 가서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일반암 진단비가 최대 2억까지 와 이거 좋네요 저도 가입을 해야겠어요 2억 그러면은 천만원이 천만원이 얼마였죠 아까 천만원이 만원이다 보니까 1억이면 10만원 그 2억이면 20만원인가요 비갱신여 2억이면 20만원이에요 어 비싸네 네 비쌉니다 유사암 4천만원 신한통화암 1 자 유병자도 저렴하게 3호 5로 신한통화건강보험 되구요 생성봉통화암과 비교해서 업계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의 간편보험 경쟁력이 있다 네 3호 5 일반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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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58원 그 다음에 소외감 612원 그 다음에 보험료 이렇게 해서 12,000원 정도 12,000원으로 가입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생명보험사 3호 간편심사도 거의 손해보험사에 비해서 보험료가 2,000원 4,000원 1,500원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구요 네 자 유병자보험이지만 타사표준채보험료보다 훨씬 더 저렴하다 유병자가 원래 보험료가 좀 비싼데 타사표준채보다 저렴하다 이러면 진짜 신한 잘 팔리겠죠 네 매우 좋습니다 화요일날 1월 1일날 가서 어 지금 보험료 비교해서 얼마나 저렴한지 한 번쯤 보험망이 한 번 비교를 해봐서 한 번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신한 통합보장보험 1이죠 그래서 신한 라이프 1 저렴한 암진단비와 그 다음에 보험료 직접 확인을 해보면 매우 좋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험료가 일반원 천만원일 때 네 지금 저도 40대 초반인데 한 만천원이라고 해볼게요 만천원 네 만천원 그러면 1억이면 11만원 2억이면 22만원이네요 어 좀 비싸긴 합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일단 보험료가 저렴한 편은 맞은 것 같아요 저렴한 편 네 그리고 오늘 가입하고 내일 진단받아도 바로 보장받는 3대 진단 바로 보장형 티약이 있죠 암뇌심 무감의 무면체 어우 되게 좋네요 요 아니 면책없이 감액없이 바로 보장된대요 신한 라이프는 일반암이 면책없이 바로 보장되고요 감액없이 바로 보장되고 내일과 허위성도 와 이거 진짜 뭔 얘기 뭔 얘기할 거 아니 3대 진단비가 면책 감액없이 바로 된다고 그러면은 건강검진 받기 전에 바로 가입하고 그 다음날 건강한 짐 암이나 뇌혈과 허위성 근데 우리가 어 면책이나 감액 없는 암보험요 세 가지가 돼야 돼요 실손보험 유지가 되던가 3대 진단비가 1년 이상 유지가 되던가 10년 이내에 3대 진단이 안 걸려야 돼요 이런 거 있겠죠 없는데도 면책 감액 기한이 없다 뇌혈과 허위성 암 진단비가 그러면 이건 진짜 신한이 완전 대박이죠 네 아 근데 이게 있네요 어쩐지 가입 조건이 있네요 신규 고객도 당사 타사도 조건만 맞으면 암뇌신 바로 보장 가입 조건은 1년 이상 암뇌신 진단 유지가 돼야 되고 5년간 암뇌신 진단 없으면은 감액 면책 없는 거 어쩐지 이건 하지만 없어도 아니 이런 예외조화 있어도 이왕이면 보험료 똑같은 거를 같이 가입하면 면책 감액기 없는 게 좋지 않을까요 구현선이 얼른 가입하고 바로 건강검진 받고 맞아요 철회는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철회하는 사람 은근히 많습니다 저희 슬퍼요 네 자 일반화 진단비 1억까지 바로 보장되고요 내열간 3천만원 바로 보장되고 허율성 2천만원 바로 보장됩니다 신혼라이프 바로 보장 3대 진단비로 준비하세요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명보험의 반란 정말 좋은 상품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 준비하고 가입을 시켜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특이한 경쟁력이에요 신한통화건강보험 1 오늘 가입하고 내일 진단받아도 바로 보장이 되고요 암뇌시 무감의 무면체 바로 가입하고 내일 진단받아도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면체 감액 없는 바로 보장 5천만원 플랜 이렇게 설계해도 돼요 일반화 5천 남녀 특정화 5천만원 소외감 갑기경제대장전망대함 천만원으로 보험료가 40세 5만원 오우 완전 저럴한데요 여자도 4만6천원 네 4만6천원 아니 40세 기준으로 이렇게 해도 이게 된다고요 40세 이거는 20년 갱신형 아닐까요 20년 갱신형 네 20년 갱신형 이렇게 이렇게 해서 5만원 아 비갱신형이네요 비갱신형 비갱신형인데 5만7천원 5만7천원인데 이게 바로 된대요 비갱신형으로 네 매우 좋습니다 신화통합건강보험 네 그래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방암환자 네 이런 니즈환기는 바로 넘어갈게요 암 직접치료비도 80만원 대 높은 편이에요 지금 DB도 70만원 도양도 70만원 롯데도 70만원인데 80만원이면 가장 높다 암 직접치료비 입원했을 때도 40만원이면 매우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출시기념 한도 대포 상승 3%부터 100% 질병우장애가 가입한도가 라이나도 1억인데 표준체는 6천 간편은 6천 어 간편도 6천이래요 네 그러면 라이나와 더불어서 1억 2천까지 가입이 되겠네요 라이나도 6천이 되잖아요 50세까지 합산하면 1억 2천 표준체도 6천 이렇게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3가지 신체부위를 보다 넓게 부위별 장애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네 그래서 또 수수비 수수비의 원인과 종류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는 신수수비죠 네 그래서 수술하면 신수술 입원 급여수술 통원 모두 다 되구요 통원하면 급여수술 20만원 2일 이상하면 40만원 이건 좀 한도가 낮네요 2병이면 더 3대 진단 질병 14대 이렇게서도 수술의 원인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네 이 수술 더하면 신수술 네 수술 방지에 따라 최대 2000만원 이거 5종 기준이겠죠 심한 급여 1200만원 네 자 구대의 관절 척추 그래서 구대의 관절 척추로 수술시 50만원 이렇게 보장이 되구요 21대 다빈도 수술들도 요런식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24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삼성 동양 라이나 훈구 신한생명 요런쪽으로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보시면은 신한 라이프 수술비 3대 진단 다빈도 생활 급여 수술비 종수술비는 한도가 좀 낮네요 삑 1호중 단일 금액 수술시 1호중 관계없이 5 1호중 관계없이 1호중 관계없이 100만원 요건 괜찮네요 요거 요거 요건 괜찮네요 그리고 관백치요 관절염 백내장 치액 요실금 이렇게 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1호중 단일 금액은 100만원 다 100만원 보장이 되죠 합산하면 관절염은 210만원 백내장은 160만원 치액은 160만원 요실금 160만원 네 백내장과 치액은 괜찮구요 관절염과 요실금은 한도가 좀 작은 편이네요 네 1호중 수술비 요런식으로 수술비가 가입이 된다 자 신상품 출시 입원비 한도가 올라갔어요 첫날부터 입원비가 10만원 네 우리가 1인실 같은 경우는 1인실 입원해야 50만원 60만원 되잖아요 첫날 입원비가 10만원 된대요 첫날 입원비 그러면은 첫날 입원비가 10만원이면 그냥 아무데나 입원해도 뭐 간호감병이나 아니면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의 1인실이 아닌 8인실이나 기준병실 입원해도 그냥 10만원 나온대요 그냥 10만원 오 괜찮네요 첫날부터 중환자 50만원 첫날부터 상급종합병원 입원 20만원 첫날부터 6대 질환 50만원 괜찮네요 요게 괜찮아요 요게 첫날부터 입원비가 기준병실이나 6인실 판시 입원해도 10만원이면 이거 매우 괜찮네요 네 그러면은 6대 질병으로 상급중환자실 입원하면 첫날부터 130만원 어우 130만원 괜찮습니다 이거 한번 나중에 유튜브 찌를까요 첫날부터 어그로 130만원 시청은 많이 할 것 같은데 시청하면 뭐야 이거 이거 10만원 요것만 되고 종합병원 입원 요것만 되고 나머지는 의미 없네 요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 여기서도 되는데 제가 할 때는 종합병원 종합병원에도 이렇게 되니까 매우 큰 장점이 있네요 네 오우 좋아요 네 좋아 네 왜냐면 삼성하재도 지금 어 1인시 40만원 종합병원에 20만원 있잖아요 아 죄송해요 근데 이거는 1인시 기준이다 1인시 기준 1인시 기준 근데 얘는 신한생명은 1인시 기준이 아니고 상급중환 병원 입원시 20만원 그 첫날부터 10만원 합이 30만원 나오는거죠 30만원 중환자실은 그냥 힘들다고 생각하면 30만원 아니 종합병원에 그냥 상급중환 병원 입원하면 30만원 1인실이 아닌 이런 페널티가 있는게 아니구요 그냥 입원하면 30만원 나오는거에요 완전 대박이죠 네 1인실보다 솔직히 그냥 기준병씩 입원하면 30만원 좋네요 6대질환은 요렇게 네 말 안하고 그냥 글로 한번 보시면 좋을거 같아요 네 주요 최대 보장 제3학 1억 후유장애 1억 6천만원 나온다 네 나오는거 그 다음에 일반암 2억까지 일반암 바로보장은 1억까지 여기 나온다는거 알고계시면 좋으실거 같구요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암수수비 여러가지 나왔다 네 그래서 어 암치처출비 20만원 네 그 다음에 암치처출비 20만원 암치료 상급병시 60만원 네 요렇게 보시면 좋을거 같아요 네 신한통합 뭐 이 지금 보시면은 1호종 그 다음에 1호종 단일 수수시 100만원 그 다음에 뭐 급여 비급여 이렇게도 여러가지 수수비가 있는데 수수비는 뭐 괜찮은게 이게 1호종 단일 뭐 아무거나 이것저것 해도 100만원씩 나오는게 요게 장점이고 나머지는 솔직히 큰 메리트는 없는거 같아요 큰 메리트는 네 그리고 이게 괜찮죠 이게 어우 예 이게 괜찮아요 이게 첫날부터 첫날부터 입원시 130만원 네 130만원 130만원인데 첫날부터 입원시 그냥 아무 병원이나 10만원 나오고 그 다음에 종합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20만원 나오고 예 그 다음에 첫날부터 6대 질환 그 첫날부터 중환자시 하면 130만원 130에다가 예를 들어서 그 삼성화제 거의 뭐 15000짜리 최저 범위는 15000이잖아요 1인실 60만원짜리 나오면 190만원 나오는거에요 190만원 190만원 1인실 가면 190만원 1인실 안가면 30만원 네 주관자시 주관자시 빼고 얘기할게요 그러면은 어 10만원가 그 다음에 상급종합병원 입원시에 20만원 합이 30만원 나오죠 근데 1인실로 갔다 그러면은 삼성화제 60만원 합이 얼마 나온거에요 90만원 나온겁니다 90만원 90만원 나오는건다 90만원 그러면은 병원비 입원비 최고플랜이 지금 130에다가 60만원 합치면 190인데 이거는 중환자실이 이니까 중환자실이 아니고 일반 상급종합병원에는 1인실 갈 때는 90만원 나오고 90만원 상급종합병원 1인실이 아니고 일반 병원이다 아니 상급종합병원에 그냥 1인실 말고 2인실이나 6인실 입원했다 그러면은 30만원 받는거다 이렇게 플랜은 제가 다양하게 한번 다음주에 맛있게 좀 짜가지고 유튜브에 비교해서 올려드릴게요 이거 은근히 많이 가입할거 같은데요 네 네 네 네 네 네 그리고 질병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고객의 납입면제특약 납입면제특약도 있기 때문에 뭐 50% 납입면제형과 내열간 허혈성 네 그 다음에 납입면제형이 있고 중증 치매 납입면제형도 있다 네 고객님의 보험료 납부 여러개 따라 납입보조특약이 있어요 납입보조특약 소외감 진단시 24개월 보험료 납입보조해주고요 이번엔 6개월간 보험료 납입보조해준다 보험료를 내준다는거죠 나쁘지 않아요 네 신상품 추시가 되는데 신암모어드림 종심보험이에요 자 여기도 당리나 종심보험 황금률이 얼마나 높였는지 한번 볼게요 5년 7년 납입때 황금률이 어깨드가 됐습니다 딥이나 하나 푸보 아니면 여기 아까전에 어디죠 저기 5년 납입베스트는 에게게 120% 이건 별로 아니네요 5년은 7년 납입베스트는 130% 이거는 다른 모험사 거의 비슷합니다 납입부 5년부터 20년 동안 매년 매년 네 매년 5%씩 사망보험 상승한다 뭐 이런거는 뭐 나는 괜찮구요 그리고 고고당 당신을 위한 인수플랜 가입금에 7천만 이하로 납입기가 5년 납입하고 되고 피보험자 연령 50세 이하는 무서류로 고혈압 고제작뇨 심사나도 가입이 가능하다 유병자도 간편으로 유병자 고연령자 가입이 가능하고 납입 완료와 장기 유지 보너스가 요렇게 생긴다 네 계약자 정립금 뭐 이런거 있다 네 그래서 결론은 어 5년 5년 납입하시면은 납입 완료 시제도 5년이 99% 8년 시점에서 113% 중도인추도 8년 시점에서 가능하다 근데 10년 시점에서는 원래 타사는 거의 130%가 나오는데 120%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5년 납입은 차라리 하나 생명이 좀 더 유리하고요 하나 나 그리고 7년 시점에서는 130%가 뭐 DB나 동양 비슷하기 때문에 뭐 아무데나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5년 납입 시점에서 99% 네 7년에서 100%가 나는데 100%가 안되네요 10년 시점에서 130%인데 130%가 안되요 이거는 솔직히 죄송하지만 신안은 종신봉은 못 팔겠습니다 황금률 작아요 완벽할 수 없겠죠 네 일반 신사용 황금률 네 10년에서 130% 어 여기 있네 여기 네 5년으로 원래 5년에 했을 때 130%가 돼야 되는데 안돼요 5년은 신안은 별 메리트가 없고요 7년에 했을 때 130%이기 때문에 요때 좀 약간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안 7년 납입만 추천해드리고 5년은 그렇게 추천을 안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7년 납입할 때 130% 네 타사랑 거의 비슷하다 동양만 체감형으로 132% 요렇게 준비할 수가 있다 네 간편신사운도 뭐 이렇게 있는데 황금률은 또 뭐 표준형이랑 거의 비슷하겠죠 7년 시점에서 7년 납입 끝나고 130% 7년 시점에서 거의 99%인데 타사는 네 근데 이게 좀 낮긴 하네요 왜 이렇게 낮은지 모르겠어요 네 7년 납 시점에서 130%는 좋은데 7년 전에는 황금률이 뚝 떨어진다 그래서 신안은 그렇게 별로 추천을 안해드립니다 경영인도 10년일 때 100% 요건 괜찮네요 경영인 경영인은 괜찮다 네 법인계약 최대 30억까지 가입이 가능하구요 네 일반신사용으로 다양한 정기보험으로 적립전환 연금전환 보험계약 전환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특히 경쟁력이 있는 5년 7년 10년 해지황금률이요 15년 채징 20년 채징인데 7년 납은 95% 10년은 99%까지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계약부터 10년이 지나면 해지황금률이 높아진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